9월 마지막 주 엠칸타 1위 후보 됐다면 대박현력 K-POP 신하들의 대격동 G-DRAGON 대 소위 매드클라 1위 천하도 힘겨울만큼 짧아진 응원시장에서 호란듯이 4주째 줄세우기 신공을 선보이고 있는 G-DRAGON 2012년 블루와 판타스틱 베이비에 이어 또 한 번 한 앨범 더블 1위를 노린다 과연 G-DRAGON은 또다시 단일 앨범 더블 1위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공개와 동시에 9개 차트를 퍼펙트 올킬시키며 그의 앞을 막아선 소유 레드클라 기미 투미러 트리플클라우까지 달성 흥행불패 C스타에서 피처링의 여왕으로 거듭난 소유 세 번째 콜라보 레드클라우까지 성공시키며 흥행 고중 스피임을 증명했다 이대로라면 G-DRAGON의 아성도 무섭지 않다 그냥 이길 거예요 제가 이기고 싶어요 막으려는 자다 달리려는 자 소유 매드클라운드의 G-DRAGON 과연 M-Countdown 9월 마지막 주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수고하자